아 정글이 없네 오우 와우 스탑 다이 와 와 플래시가 기꺼이 안 나간다고? 와 근데 아 고치를 내가 맞았네 이거 죽잖아요 뭐야 모의 살뻔 했었지 죽지 않을까요? 진짜 잘 꺼났네 근데 우리 미리 죽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데 참 그리고 죽어 열 땁시다 이보 딱 맞아야 강 나올 것 같은데 죽지 않을까요? 아니 와 뭐지 이분? 상당하시네 와 와 와 굉장히 엄청나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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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ут 와 와 와 편안판단 나쁘지 않아요 소가스 소가스 데미지 와우 우거우거 와우 거기 가면 죽지 않을까요? 잘 봤니? 아 잘못 던졌다 시간 다 끌었거든요 스키 거면 맞아주는데 계속 그렇게 가도 돼요? 아니 이거 하는거 맞아요? 4대5인데? 저 다운이고 지금 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오케이 공 옵스 레인보우 레인보우 타이파일 플리즈 아 이거 되나? 아 안되보이는데 저 저 저 초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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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힐 오케이 살렸다 비쿨 타옵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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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꼴로 스트레스가 날아갔다 방금참으로 그래서 뭐다? 이런 게임은 어떻게 이긴다? 바로 먹으면 보통 이런 게임에서 바로 먹으면 이긴 하는데 아 아니야 아 뭐야 간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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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? 그러지 마요 여기 킬 딱 많이 차고 뺏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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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깝이 킬 줄게 와 창 잘 맞췄다 쨍 오? 제발 죽지 말아줘 히하 오케이 아아 어우 힘들었어 Through 王 어우 힘들었어 Kern Thun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